자 수능 38번만 같이 볼게 자 보면은 나는 여전히 자 나는 여전히 이런거 중요하지 나는 여전히 정확하게 핀포인트 딱 꼬집지 않았어 누구의? 메디의 캐릭터를 성격을 왜냐하면은 위키네스라는 것은 많은 형태를 취하거든 자 요렇게 지금 나왔어 자 상상을 한번 해봐 내가 너한테 말했다고 메디가 나쁘다고 아마도 너는 추론을 할 거야 나의 어조로부터 혹은 컨텍스트 나의 어조 혹은 맥락으로부터 근데 어떠한 맥락?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맥락으로부터 이런거 잘 봐야돼 infer that 중간에 전치사 이렇게 길게 나온거야 자 뭘 너는 추론할 수 있어? I mean more, the bad 이 bad라는게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걸 의미하는거 너가 추론을 할 수 있을거야 자 추가 나왔네 게다가 아 그렇다면은 내가 bad라고 했을때 특징이 1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을지 너는 아마도 또한 추론을 할 수 있을거야 뭐라고 추론을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우리 approve of 하면 누구를 인정하다는건데 disapprove 하면 인정하지 못하다 못마땅히 하는거야 내가 자 얘를 못마땅히 하거나 혹은 말하고 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? I think you should disapprove of her 너는 걔를 인정하면 안돼 너는 걔를 못마땅히 해야돼 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나 혹은 비슷한거 를 말하고 있다고 너가 아마도 추론을 할거라는거지 그런데 자 요거 어렵다 문장 지금 infer that 주어동서 다 끝났어 무엇을 고려하면야 이거 분사 given 명사 명사를 고려하면 그리고 두번째로 분사 또 나온거야 1. 천형적인 어떤 언어적 관습을 고려하고 2. 내가 진지하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면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내가 추가로 요거까지 의미하고 있다는걸 너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야 맞지? 그렇지만 너는 뭐 하지 못할 것이야? 더 디테일한 자 우리 get a sense of 하면 이해하다야 make sense get sense 이해를 못할거야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못할거야 자 그랬을때 특정한 종류의 방식 근데 누가 무엇하는? 메디가 나쁜 그 특정한 종류의 방식까지는 더 디테일을 못 볼거야 그리고 두번째로 그녀의 어떤 전형적인 성격적인 성격적인 기질도 너는 이해를 못할거고 and the like 기타 등등을 너는 못 볼거야 이해를 못할거야 왜? 사람들은 bad 할 수 있거든 맞는 방식으로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아 이러면 이제 그렇지만 아 자 대조적으로 내가 만약에 메디가 위키드 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대비를 해야 돼 내가 메디를 A라고 하는 경우 즉 bad라고 하는 경우 대조적으로 대조점을 아예 줬잖아 반대로 내가 메디를 만약에 위키드라고 한다면 사악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우리 get a sense of 이해를 하게 될거야 더 많이 그녀의 어떤 내가 B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는 그녀의 전형적인 액션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태도들 이런거 알 수 있을거야 자 이 B라는 단어는 A라는 단어보다 더 구체적이야 아예 대놓고서 지금 대조점을 주고 있지 자 그렇지만 무엇이 존재해 더 많은 디테일이 존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디테일이 뭔데 더 많은 디테일 더 강력한 함축 무엇에 대한 종류 어떤 종류 메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더 많은 그 함축을 가지고 있는 거 함축에 대한 더 많은 디테일을 그러나 존재해 자 메디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것에 대한 함축이 바로 더 많은 디테일인데 그게 존재한대 근데 봐봐 B가 지금 A보다 더 구체적이야 장점이지 그런데 뒤에 메디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한 더 강력한 함축을 보여줘 장점이지 이 사이를 지금 그러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반전을 가지고서 줄 수가 있을까 없잖아 여기 논리적 공백이 명확하게 생겼다고 자 위키드라는 표현은 배드라는 표현보다 더 구체적이야 나는 아직까지 위키드라는 걸 사용을 하면서도 메디의 성격에 대해서 핀포인트는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위키드라는 것은 역시나 형태가 다양하거든 나름의 어떤 단점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반전이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A보다는 디테일이 더 많아 A보다는 B가 디테일이 더 많아 더 강력한 함축을 가지고 있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자 요거가 장점 1이었고 그러고 나서 게다가 나왔네 그럼 이제 또 장점 2 같은 게 나오겠지 게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무엇을 고려하면 다시 한번 그 전형적인 언어적 관습을 고려하면 너는 또한 이해할 수 있어 무엇이라고 내가 메디를 못마땅해 하고 아이고 못마땅해 하거나 혹은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걸 뭐라고 너도 또한 걔를 못마땅해 해야 돼 혹은 비슷한 거 자 혹은 비슷한 거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너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뭘 가정하면 우리가 여전히 그녀의 도덕적 성격이라는 걸 논의하고 있다는 걸 가정을 하면 너무나도 정말 완벽하게 A, B 대비를 가지고서 구조조차 단순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대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러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